자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의자를 만들어 볼겁니다. 다르트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뭔가 만드는걸 설명할 때 좋은게 의자와 컵 종류 같아요. 그래서 의자구요.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좋은게 있어서 약간 그거를 기반으로 modify 해서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모드는요 여러분이 사용할 때 오브젝트하고 키보드 탭을 누르면 에디팅 모드의 두가지 모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. 자 오브젝트는 오브젝트구요. 에디팅 모드는 새샘 편집 모드라 생각하시면 되구요. 탭키로 왔다갔다 하죠. 자 얘를 일단 의자하려면 이 판을 사야할건데 얘를 판으로 만들라니까 일단은 스케일이 s 입니다. 그 다음에 z축 쪽이니까 z를 누르면 이렇게 줄일께요. 이렇게. 자 휠 버튼 눌러서 좀 키우구요. 자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는 탭키로 눌러서 이렇게 모드를 가야됩니다. 여기서 밖을 이렇게 누르면 해제가 없어져요. 자 컨트롤 r 해서 이렇게 휠 버튼을 살짝 굴려주면 계속 늘어나요. 그래서 두개만 누릅니다. 이렇게 눌러서 클릭하구요.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얘가 고정이 되요. 자 얘를 벌려줄건데 스케일로 하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벌립니다. 다시 한번 컨트롤 r 눌러서 누르구요. 클릭하고 우측 버튼. 그 다음에 마찬가지 스케일. 이거는 y축이죠.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사각형. 스케치업 같으면 이렇게 안하겠지만 이런식으로 이제 나눕니다. 전혀 추가해요. 컨트롤 아기들이 많이 쓰이겠죠.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이제 바닥에 4개부터 와볼까요. 현재 여기 점 선택이에요. 점 1, 2가 선 3. 숫자 1, 2, 3이죠. 3불에 넣고 shift키 누르고 2, 3, 4. 이걸 밑으로 내릴거잖아요. 그냥 간단한 교실의자 만들어볼게요.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선택하고 shift키 1, 2. 이걸 올릴건데요. 그냥 올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약간 브릿지 명령을 써보려고 해요. 이 누르고 이만큼 올리고, 이 누르고 이만큼 올리고, 이 누르고 이만큼 올려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뚫을겁니다. 두개 선택한 다음에 이 엣지에 보면 브릿지 엣지 루프가 있어요.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뚫려요. 자 그럼 이제 여기 subdivide에서 만들 수 있지만 현재로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모양, 모양을 설명이 되게 좋은 것 같구요.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이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바꾸나옵니다. 아까 상황이 들이자 object mode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렌더링 하거나 또 여러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.